아서라 세상사 쓸 곳 없다 아서라 세상사 쓸 곳 없다 군불견 동원돌리 변시춘 장가 소부야 웃돌마라 대장부 평생사업 거년 지나가니 동유수 구비구비 물결은 밥비 밥비 백천이 동도에 허니하시부서 귀어랴 우산어 지난해 놓은 재경 공읍둣물이요 분수어 춘풍보건 한무제 서름이라 피죽죽저거 두견아 성성대열하늘마라 희철연 미혼이 너도 또한 슬프려건가 천국상심 우리의 인생 복업마다 수십미라 낙양서헝둥 낙화수식 공자왕손이 철형허다 청춘 꿈 놀래 깨니 백발 소름 더욱 깊다 오르는 끝이 은한 백마 당시 백나기 날여간 만원 백나기 날여간 만원 장아 안쪽 누워서 뛰어뜨라 여자들아 너금 흐물처럼 봐라 장강은 배를 띄워 불을 가득 실고 범범죽뇨 떠나가니 백구피고고뿐이로다 어디서 휘파곡종 인불견 수봉청원 소상구적이 방불허고 음복립 노호하여 강랑이 배웅기라 저것노하 성낸 유수 허절감 일시가 분명뿐한 흐미한 내 사장은 상상상은 저의 긴가 일궈허주 다진토록 한구삼보다 유령이 이 기주헌들 분상 토수리 올꺼나 하서라 풍백을 묻힌 몸이 흘리들 흘리들 지내보자 장관 장관정무소녀들아 시작 혼자만 시작 장관정무소녀들아 갑나는 패럴띠 패럴띠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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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르흥 금시 오르흥 오르흥 금시 시작 오르흥 금시 은한 백마 은한 백마 은한 백마 은한 백마 은한 백마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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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락이 나려온 횡락이 나려온 횡락이 나려온 당시 시작 당시 횡락이 나려온 거기가 호쩌이 당시 횡락이 나려온 호흡을 담아서 시작 당시 횡락이 나려온 횡락이 나려온 횡락이 나려온 호흡이 나려온 횡락이 나려온 담아요 اغ이 1000000원 횡락이 나려온 소년들, 년들아시다, 년들아 그렇지, 소년들시다 소년들, 소년들아 그 성음이 중요해, 소년들아 부드럽게 위로 날리면서 소년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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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소년들아 소년들 소년들 어, 어 어, 어 그렇지, 소년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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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야 돼 그런 류의 것은 다 그렇게 성음을 써야 돼 그 앞에 것이 또 뭐 있더라 그거 두 번 나와 그 음이 두 번 나오는데 그때마다 내가 거기가 애석했어, 왜냐 저걸 꼭 잡아줘야지 다른 소리 해도 저게 엄청 나오고 준한가 해도 많이 나오는데 저거 전부 저런 식으로 하면 아닌데 해갖고 내가 그거를 오늘 기어이 그를 잡아주려고 사실은 내가 이거 지금 저온 거예요 한무제의 설음이라도 설음이라도 거기도 그 성음이 따로 있어 그런 성음이 아, 뭐 어디냐면 우리 선생님이 그걸 아주 잘하시는 아주 그런데 거기는 전부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알죠? 전부 거기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 성음을 써주지 않으면 그건 아니요 목도 기교가 몸기교만 쓰는 게 아니라 성음까지 거기는 해줘야 돼 근데 김소희 선생님도 똑같이 그렇게 하시더라 거기를 하, 그만 분수의 주품복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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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제 거기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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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제 시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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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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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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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제 그거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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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제 시작 하, 하, 하나, 무제 위로 하면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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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위로 떠 하지 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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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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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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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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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제 아니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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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제 설음이라도 준양가나 어디나 다 그런 비슷한 의미가 나면 전부 그렇게 해야 돼. 나이 따라 이런 식으로 여기도 그러니까 하하핫 무제 그렇게 해야 돼. 그 다음에 아까 어디였지? 소전들아 소전들아 거긴 장만총루 소전들아 그리고 여기도 분수와 주풍공원 하하핫 무제 하하핫 무제 소름이라 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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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 이런 것은 다 고죄라 고죄 했던 거라 촌스럽다면 촌스러운데 그런데 사실은 우리 다른 재들은 이런 것을 기본 바탕으로 깔고 그 위에 더 세련된 교교를 붙이기 때문에 이 곧재에 있는 것은 필히 해줘야 돼. 왜냐하면 강산재나 뭐나 이런 거는 그 곧재의 그런 거는 이미 바닥으로 기본으로 깔고 가. 그리고 그 위에 더 많은 식임이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강산재가 어려운 거지. 왜냐하면 그런 걸 기본으로 곧잘 걸 다 하고 그 바탕 위에 더 화려한 식임을 입히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꼭 해왔어요. 자 한 번만 더 해보셔. 이제는 아사라 세상사를 저를 빼고 우리 원님들만 해서 제가 성음이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스탑을 해가지고 바로 제가 거기를 수정해드리고 저 멋진 성음으로 제가 바꿔드릴게요. 왜냐면은 내가 해보니까 멋쩌네 저쩌네 해도 묵은 세월만큼 자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 어제 목요일이 여러분들이 참 남다른 음악적 재능과 그 저기 기량들을 가졌지만은 짬밥 쓰는 무시 못이여 내가 그랬어. 저기봐야 금요반이랑 세월반은 한 번씩만 더 하면 되지만 여러분은 세 번째까지는 해야 돼야. 재능이 있어도 내가 그렇게 말을 했어. 저기봐야 딱 들어오는데 그래도 짬밥 수가 있더라니까. 자 해봐잉. 아사라 시작. 아사라 세상사 쓸 곳 없다. 아사라 세상사 세상사 시작. 아사라 세상사 쓸 곳 없다. 운불견 동원돌이 편시춤 창가 소구리아 웃떨마라 웃떨마라 그렇죠 그렇게 음을 찍어서 웃떨마라 이음과 이음을 찍어서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거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연조가 짧으면 웃떨 웃떨마라 그냥 흘러내리거든 안 흘러내려. 찍어주는 거야 그 이음과 이음을 두 개를 해서 찍어줘. 그러면서 이렇게 선분 점점 이어주듯이 그렇게 딱 떨어지게 하는 거야. 웃떨마라 시작. 웃떨마라 그렇게 해볼 거야. 대장부 병생사업 거 년 지나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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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각질을 한 번 해주는 거야. 지나가니 지나가니 그렇지. 동료수 구비구비 물결은 밥비밥비 물결은 밥비밥비 찍어줘 밥비밥비 백천이 동도에 허니하시 부속이 오야 부사로 지난해는 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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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붙은 우리 재경 공붙은 우리 분수와 축풍공은 한구제 소름이라 비죽죽 저두겨라 성성재열 하늘마라 이천련 위기온이 너도 또한 슬프련가 전고상심 우리 인생 몸마다 좋아요 수심이라 낙양성 낙화소식 공자왕 소리처럼 잠도다 청춘 꿈 놀래 깨니 백발 소름 기다리고 더욱 깊다 오른 끝이 은하 백마 당시 은하 백마 당시 백마기 나련만은 장안정구 소년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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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들 연 연 장안정구 소년들아 장자가 그러니까 어르신이 저기 뭐야 어린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는 거야 약간의 가소로움이 있어 소 장안정구 소년들아 저 흥음을 잘 안 마라 장담은 펠을 뀌어 부모를 가득 끝 씹고 벙범죽뇨 떠나가니 배꼽이로 더 뿐이로다 잘한다 어디서 빛바곡종 인불전수봉청은 조상 고정이방굴보고 은풍이 녹아야 강랑이 배꼽이라 더 건너와 성냄교수 덜감 이르시가 분명구나 흐미한 옛사랑은 상상사응적이다 일호주 가진토록 관조사 마음보다 유령이 기주헌들 운상도수리 올거나 아서라 풍배겨 묻힌 몸이 홀비를 험연서 지내보자 딸거머니 아까 중점적으로 거기 조금 서운했었는데 거기가 고쳐져서 좋아 항상 거기 할 때 힘을 잔뜩 넣지 말고 빼서 날리면서 손전들아 손전들아 그런데 한무제 분수 주풍 주풍무원 한무제 한무제 소름 희락 한무제 정말 빼야되네요 그렇죠 한무제 그런거 아주 잘 챙겨서 하셔야 돼 그런거 아주 쭉 나가다가 거기서 이렇게 기가 막히게 멋있거든 장안 청 우 소 전들아 아 좋아 그렇게 그거 제대로 해줘야 돼 무겁게 막 투박하게 막 이렇게 하면 안 돼 가볍게 쫙 휘면서 그 정권위사님이 자르는 목 있지 않냐 들어봐서 알잖아 기가 막힌 선생님 생각난다 저음으로 돼가지고 응 얼마나 그래 저음으로서 그냥 배가 쫙 깔아지잖아요 응 그렇게 쭉 내려갖고 흔들림 없이 쭉 내려갖고 우리들이 그냥 벌렉보는 거잖아 지금은 그런 목이 없어 그런 목 없어 선생님같은 목 우리 선생님은 목이 좋든 안해도 아주 멋있는 목이잖아 응 저 보면 아주 잘 나오고 응 영원히 players 이렇게 셋 이끌게 이끌게 어둠 이끌게 점심 이쁘 뒷 이끌게 에 이끌게 눈 에 이끌게 뒷 이렇게